Jeffrey 파고 Municipal 젤엔蟹 Bonging 김치 분공은 검은색 닭껍질 먹방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KFC 닭껍질 먹방 렛츠고! 오늘의 메뉴는 KFC 닭껍질 미국 매운맛 치토스 치토스 가루 뿌링클 소스 불닭볶음면 소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제로 맥주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닭껍질부터 끓인 콜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고소해요 바삭바삭하고 미국산 매운 치토스 매워요 매운 치토스 하나만에 있는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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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솔이 진짜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쭉 찍고 닭껍질이랑 뿌링크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 KFC와 BHC의 맛나 오마이갓 환상의 조합이다. 자, 불닭소스 맛있다 맛있다 잘 먹으려고 매콤한 김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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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소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어울려요. 뿌링클 소스는 달콤하고 불닭소스는 매우니까 살짝 매우니까 뿌링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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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소해요 첫머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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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왕건이 왕건이 정말 맛있어요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닭껍질 진짜 바삭바삭하고 과자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